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수 마이진입니다 요즘 조선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사 구간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?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각각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이진의 찐TV라는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연 있는 신청곡들을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읽고 그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?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이진의 찐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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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